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거기다 고집까지 세다 보면 나오는 정책들이 만들어낸 정책들 하나같이 경제 현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양산되게 마련입니다 지난 집권 절반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다수 경제정책들이 이 같은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갑에서 편안함이 나오고 지갑에서 여유가 나오고 지갑에서 인심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정책 정직한 정책 건강한 정책을 사용해야 정권도 다시 연장받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할 수 있죠 반대로 나쁜 정책, 사기성 정책, 병등 정책은 절대로 지갑을 불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행과 공경함으로 이끌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좋은 정책의 조건이 뭐냐 경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안목이나 지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킬 수가 있으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사이비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두 번째는 현장 사람들의 정책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드려야 되고 항상 부작용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정책 효과, 믿고 싶은 정책 효과에만 주목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지나치게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 이익이나 정파적 이익처럼 사심이 개입되지 말고 표를 얻겠다든지 우리 팬에게 도움을 주겠다든지 그러니까 사심이 개입되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책이라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경제에 절대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확신을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유연성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갑을 불려줄 수 있다 이 점을 이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의 호소입니다 10월 8일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문체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NC소프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모신 자룡소에서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온 주 52시간 근무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위헌 입법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애로점은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정부 시책을 따라가야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의 생산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중국은 6개월 내에 새로운 프로덕트 게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연내 게임을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입된 노동 시간에도 상당 부분 비례를 하게 되죠 참고로 NC소프트는 1년에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낳고 이 가운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70% 정도는 수출산업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누구든지 예상했던 부작용이죠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향해 시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경쟁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다 이야기하죠 뭘 통해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업종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시켜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획일적이고 강제적이고 오만한 정책입니까? 연구개발업종이라든지 게임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범석업종이라든지 회계업종이라든지 법무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일감이 몰리는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근로자는 52시간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제화 시켜 버린 겁니다 정책은 절대적으로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획일화를 도모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개별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유연해야 된다 이야기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에 거치고 나머지 부분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잘 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원칙을 허물 수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좀 과감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되 3개월, 6개월, 1년을 기준으로 총시간만 맞추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줘야 그래야 한국기업에 미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다 가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이란 것은 업무시장 시작과 종로시간을 노동자가 정하고 1개월 이내에 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제주체들을 핵일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아예 우리나라 기업들을 망하게 할 작정이 있냐 좀 유연해야 될 겁니다 일감이 많을 때는 좀 일을 많이 하고 일감이 조금 적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탄력근로제라는 것이 또 선택적 근로제라는 것이 무슨 기업주와 함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감이 많을 때도 있고 계절적 수요 때문에 특정 계절에 바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주일에 52시간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이런 악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대통령은 이번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하면서 대기업들은 다 자리를 잡아간다 하지만 천만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대기업들이 골뱅이 들어가는 것이죠 한쪽은 이런 제약 조건이 없고 다른 한쪽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제약 조건이 있는 그런 회사나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중국과 한국의 게임 산업이 그걸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폐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정부가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유연해야 되고 부작용이 생기면 고쳐야 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신비주의님입니다 질문 내용은 종범은 구속이고 주범은 구속 기각이라 돈을 전달한 놈은 구속되고 돈 받은 놈은 구속이 안 된다 법이란 것이 상당히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도국 동생의 영장 청구 기각을 보면서 아마 판사 나름대로의 고민도 아마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범은 불구속 기소 종범은 구속 기소란 것은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그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형평성을 위반한 그런 사례는 사법부 자체에 대한 그런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판사가 이번에 어떤 이유로 조국 동생의 불구속 기소를 내렸든 간에 그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란 그런 기준에서 만족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신비주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댓글이나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매일 저녁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에 등록해 주시면 그 등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한국 사회가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